힘들 때 이 남자를 위로하던 친구들은 이제는 오히려 이 남자를 부러워하는 지경까지 됐으니 용된 거죠. 이 남자가 바로 저예요. 정말 그때는 조그만 희망도 없는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은 빛을 보여서 도저히 갚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내 집을 갖게 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인생의 굴곡을 겪고 나니 이제는 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만만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영끌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값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도 들리고요. 또한 은퇴 후 노후를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상가 같은데 투자했다가 망한 사연이나 다단계 사기에 걸려서 노후 자금을 다 날린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삶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꼭 이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 살면서 힘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이 힘들지만 결국은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일들이니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한 일들을 찾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왜 인생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믿을 게 못돼서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기억을 각색해서 저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은 기억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의 시간적인 길이를 기억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의 휴가를 가든 3주의 휴가를 가든 기억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기억은 기간과 상관없이 휴가 중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마지막에 느꼈던 느낌에 따라서 그 휴가에 대한 기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휴가에서 멋진 이성과 로맨틱한 경험을 했다면 휴가는 아름답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상화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휴가에서 돌아오는 길이 엉망이었다면 최악의 휴가로 남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억의 판단에는 휴가의 정점과 종점만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기간과 평범한 일상은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가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다만 결말이 불만족스러워서 기억 속에는 나쁜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크엔드 효과라고 합니다. 책이나 모임, 음악, 거주지, 부부 사이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거의 남지 않지만 특별한 경험이나 마지막의 느낌은 우리가 기억에 저장하고 나중에 떠올릴 때 그렇게 저장된 기억만이 해석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기억이라도 짜증나고 힘들게 기억하면 그런 순간이 머릿속에 각인되고 반대로 감사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남기면 감정은 그런 감사한 느낌이 남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적는 것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한 기억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있었던 어떤 특별한 순간의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느낌은 감사하고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중 감사한 기억들만 적어보고 남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억들이 모여 진짜로 삶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적극적인 태도로 살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되면 하는 일마다 점점 더 잘 풀릴 확률이 높아지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일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바뀌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너무 막막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자기 전 매일 오늘 감사하는 일을 최소 세 가지씩 적어보세요. 아무리 적을 일이 없어도 무조건 세 가지 이상은 적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믿어보세요.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뻔한 얘기고 개소리야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뻔하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고 그런 뻔한 얘기가 맞고요.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개소리가 정말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뻔하고 개소리 같은 감사한 일들을 저는 오늘도 적고 있어요. 제 삶이 바뀐 것은 감사한 일들을 매일 적어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께서는 속눈썹을 쳐서라도 오늘부터 감사한 일들을 자주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일종의 자기 체면 효과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장담하는데 3개월은 길어도 6개월 안에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이런 삶이 1년, 3년, 5년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감사한 일을 최소 3가지씩 적자 종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같은 거창한 것까지는 못 되더라도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인 건 확실해요. 제가 인생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다시 안정을 찾기까지의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생 모든 부분에 도움이 돼요. 부부 사이나 자녀와의 관계, 친구나 그 밖의 인간관계, 경제적인 부분 등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삶이 힘겨우신 분들과 나이가 들어 노년이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